제목과 썸네일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부득이하게 일주일간 해외를 가게 되어서 그동안 잿비를 돌봐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원하는 날짜는 2월 7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서울 관악구나 금천구 쪽에 계시는 분을 찾습니다 당연히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고 패럿을 한 마리 이상 키우고 계시거나 패럿을 상당기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을 원합니다 그리고 잿비를 충분히 케어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면 더욱 좋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잿비가 잘 지내고 있는지 사진과 영상을 틈틈이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료, 배변패드, 코코넛 오일, 치약, 밥그릇, 물그릇 등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잿비는요 태어난지 8개월 된 여자아이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질이 없었던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매우 활발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사고를 많이 치는 아이입니다 1위와 훈련이 되어 있기는 한데 다른 사람 목소리에도 반응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지형 지물을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잿비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패력과 교감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잘 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으로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위탁이 가능하신 분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그럼 루비는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루비는 이미 돌봐주실 분이 계셔서 따로 영상을 통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잿비를 돌봐주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잿비는 똥꼬발라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